오늘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저희가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저희 신과 함께해서 몇 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 부부장님이라든지 김일구 예전 상무님이라든지 하여튼 몇 분들 이렇게 나오시면 항상 그분들께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효석 팀장님 역시도 저희들께 아마 큰 인사이트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안구건조가 조금 심해서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눈은 살짝 이렇게 감고 계셔도 듣고는 계신 걸로. 그럼요. 귀는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각이 더 안 좋아진 만큼 귀는 더 밝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회력이 매우 뛰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뵙고 싶었는데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마포에서 하시는 것도 제가 잘 보고 있고요. 마포에서 하는 주식 관련해서 영상도 만드시고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 지금 아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 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렇게 약간 눈 감고 감상하면서 수업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 주실 말씀이 지금 바뀌는 투자 환경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으니까 제가 2월에 처음 애널리스트를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해치펀드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업계에 있다가 이제 셀사이드로 온지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시리즈물로 저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환경 그리고 이제 좀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리즈물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뭐가 뭘 왜 너는 그걸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중장기 뷰를 보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인디저블 월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여야지 뭐 이런 항해 의미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는 제가 우선은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전 세계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제 지표 맨날 아침마다 뭐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게 뭐가 드세요? 어떤 거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미국에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많은 지표들 가운데요. 수많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소유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농업 고용자수라고 해가지고 비농업 고용자수라고 해가지고 매달 금요일날 밤에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고용자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부문을 제외한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농업 고용자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표가 하나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그거는 매달 첫 번째 날 나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 중에 하나 맞춘 겁니까? 잘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반열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하나씩 얻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지금 비농업 고용자수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빨간색이 비농업 고용자수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미국 10년물 금리예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를 주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쭉 그래프가 있는데 2000년부터 2009년 한 10년 정도까지는 비농업 고용자수랑 미국 채 10년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그렇죠. 한 11년쯤부터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대부분 다 이런 그림이에요. 옛날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다 따로 놀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시면 비농업 고용자수를 발표하기 전에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세계 경제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용자수 발표되기 직전에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되기, 핸드폰 다 걷는 건 물론이고 이거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지 이런 얘기들 하는 상황.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전에, 금융위기 전에는 이 지표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 지표만 알면 미국 차 10년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보이고. 그렇죠. 환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 FX 딜러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넌판 페이로 얼마 나왔냐 이러면서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지표가 워낙 유명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걸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아니면 일주일 전에 알면 좋겠다. 돈 버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건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2주 전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킷 PMI라고 해서 마킷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발표하는 거예요. 마킷 PMI가? 마킷 PMI는. 그러니까 PMI라는 거를 한 달에 두 번씩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2014년부터 무려 4배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4년부터? 주가가 4배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인포라는 티커명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한 20몇 달러쯤 시작해서 한 80달러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딱 4배 올랐죠. 왜 4배 올랐냐. 여기 이 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지표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IHS 마킷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회사가 정보를 가지고 즉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는 그만큼 좀 빨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되게 빨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면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뭐냐면 인공위성을 써서 전 세계에 있는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어떤 사진을 찍냐면 오일탱크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오일탱크?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요. 사진을 보시면 전 세계 수많은 오일탱크 있잖아요. 2만 5천 개가 아 2천 5백만 개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 탱크의 그림자를 다 재는 거예요. 그걸 재서 뭐하게 해요? 뭐하러 재냐면요. 그림자의 바깥쪽 사이즈에 있는 그림자의 크기를 재면 뭐가 나오냐면 이 통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원유 통의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시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림자를 태양이 어느 정도에 있을 때 그림자를 재면 이 통의 사이즈가 이만큼 집이 얼마가 됐나 알 수 있고요. 안쪽에 있는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원유 통에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 뚜껑이 올라가요. 그리고 원유가 재고가 빠지면 뚜껑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쪽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유 탱크에 이거 원유 얼마큼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요. 전 세계에 있는 원유 저장 탱크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주에 한 번씩만 안게 해줘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이 데이터는요. 이게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기억해보시면 2019년 9월인가 그때 사우디에 드론 공격이 돼가지고 유가가 20% 오르고 그런데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보니까 사우디에서만 재고가 좀 줄지 다른 데서는 재고가 하나도 안 줄던던데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볍게 유가를 쇼스를 했겠죠. 빠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다른 그런 유수의 기업들 아이빈들한테 파는 것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가가 제대로 빠졌을 때는 언제냐면 원유 재고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재고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죠. 전세계 원유 탱크에 뚜껑들이 다 올라와 있어. 이러면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원유 수요가 없겠지. 이런 애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표를 예측하고 지표를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통한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정프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미시건대학교에 있는 조교들이 아마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구하는 걸 겁니다. 미시건대학교 조교들이요? 미시건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는데 미시건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500명을 뽑아요. 누구를? 미국 지역 내에서 500명을 뽑아요. 소비자들을? 네. 소비자 중에서 아무나 그중에 한 40% 정도는 매달 바꿉니다. 삽질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질문은 50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미시건대학교 소비심리지수가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날로그식인데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블랙락에 계시는 CIO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소비자심리지수 뭐 이런 거 좀 안 보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4년 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왜 봐요? 소비자심리지수가 안 본데요? 왜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소개해 준 게 뭐냐면 구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봤는데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의 어떤 명칭이 있는데 모델명이 있어요. 그 모델명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이 소비자심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심리지수를 봐서 이걸 투자의 어떤 근거나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잘하는 선택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급하게 구글에 요청을 했죠.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구글 모빌리티 그거 내놔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게 원래는 비공개 정보였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주기 시작한 게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고 그걸 지금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표나 경제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금리를 설명을 못해요. 주가를 설명을 ISM 제조업주가 주가를 설명을 못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답안지가 어디론가 지금 세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답안지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가 이제 아까 치킨 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카톡이 한 30개 왔거든요. 이미 누군가는 답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는 정프로의 카톡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분만 억울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보가 돈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그래서 답안지가 먼저 누군가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 이효석 팀장님과 하는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 놓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한 20분 좀 안쪽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놓치면 안 될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투자가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언제 오른다는 거야? 한 50년 뒤에? 워런 버핏도 10대의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의 갓부가 되었습니다. 40대인 당신이 가치 투자를 시작한다면 살아생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가치 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주식 투자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신 레디 하이트가 쓴 부의 원칙 김동조 천영록 강병욱 작가가 강력 추천한 부의 원칙에는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부의 원칙을 만나세요. 한빛 비즈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30%에서 50%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일부 지자체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제가 광고 전에 치킨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피디가 제일 먼저 보냈고요. 탈락입니다. 피디는 그리고 곽현아 씨 보냈고요. 그리고 30여 분 계신데 빨리 보내주신 다섯 분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돈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지금 바뀐 투자 환경 분명히 뭔가를 바뀌었다. 그런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들만 자꾸 정답을 먼저 쏙쏙 빼먹는 것 같고 나에게까지는 그 정답이 안 오는 것 같다. 엉뚱한 답들만 나한테 계속 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전반전을 시작을 했고요. 자 팀장님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누구에겐간 먼저 공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안지는 공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답안지 보고 나중에 이제 액션을 취하면 뭔가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거대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 트렌드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맞춰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선이 누가 되면 바이든이 대선이 되면 당선이 되면 이게 빠지고 트럼프가 되면 오르고 이런 거 말고 아니면 백신이 나오면 오르고 백신이 안 나오면 빠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메가 트렌드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광경 대선이랑 상관없이 정말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가진 것들에 몸을 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ISM 제조업지수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ISM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딱 하나만 뽑아 그러면 저는 ISM 제조업지수 뽑습니다. ISM 이게 뭐 준 말입니까? ISM 발표하는 겁니다. PMI는 뭐냐면요. 기업의 구매관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지.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재고 더 많이 쌓을 거예요? 안 쌓을 거예요? 이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50보다 높고 그게 낮으면 50보다 낮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기에 대한 심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역사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설명력이 높다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또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0년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까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2018년 후반 혹은 2019년 시작하는 그쯤부터 아예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진 게 혹시 코로나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더 많이 빠진 거고 그 전부터 ISM 제조업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원래는 이거 같이 좋아진다고 할 때 좋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는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 거자 이걸 보려면 ISM 제조업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제조업지수랑 서비스업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서비스업지수고 제조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제조업지수인데 왜 제조업지수를 보냐면요 제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왜 사이클이 있냐 투자를 한 번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캐파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투자가 없어지면서 사이클이 생긴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얼마나 될까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가 운용 처음 시작했을 때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15%? 11%까지 빠졌고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까지 빠졌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5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대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데 제조업보다는 다른 게 세긴 센 모양이군요. 그렇죠. 여기는 미국은 대표적으로 소비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도 많지는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마지막 그림일 것 같은데 애플의 PBR입니다. PBR이요. 주가가 아니고요. PBR입니다. PBR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치 즉 자본 자본 분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림 보시면 그림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95년부터 2000 20년 정도까지 있는데 거의 한 3배쯤 되는 겁니까? 맨 처음 시작이? 5배를 넘지 못했었죠. 5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 7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한 5배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2018년 19년부터 10배 15배 20배 넘어가서 30배까지 갔습니까? 네. 지금은 30배입니다. 왜 갑자기 한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참고로 저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코스피 PBR 한 2배쯤 됩니까? 아니요. 딱 한 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배 기준으로 2230포인트가 한 배거든요. 지금 한 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애플이 얼마라고요? 30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0분의 1에요? 그렇죠. 비율을 대충 따지면 그런데 이거 또 기준을 보면 제가 2월에 처음 보고서를 썼을 때가 16배예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면서 16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30배예요. 이게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가 이게 지금 뭐가 예전의 이런 거랑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분모가 잘못됐든지 분자가 잘못됐든지 그런데 저는 분모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주가는 맞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건 맞는데 분모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부 가치요? 장부 가치가 지금 잘못 평가되어 있다. 왜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용자산 때문인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용자산이 정말 많은데 재무제표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 그러면 한 300조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용자산의 가치는 재무제표에는 10조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 있으나 대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10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모가 너무나도 과소개상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무용자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용자산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지금 애플의 PBR이 5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에 너무 작게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자본주의인데 자본이 없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은 없지만 새로운 의미의 자본이 또 있는 거겠죠? 무용자산, 무용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쉼과 함께 혹은 3프로TV도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지금 실시간 시청자분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우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용자본, 자산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독자 수 그런 분들이 사실 3프로TV의 밸류에이션을 정할 때 나중에 상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큰 상장도. 그래서 그때 밸류에이션 할 때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나? 무용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 무용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도 벌어요. 이런 거죠. 지금은 사실 돈이라는 게 만약에 3프로TV를 예를 들어 일종의 광고라든지 조금씩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가치보다는 실제 들어오는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밸류를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프로TV라는 브랜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돈이 어떤 의미에서 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 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책에 있는 표지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 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목은 뺐고 영어로는 Capitalism Without Capital입니다. Capital이 없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얘기죠. 이 책의 표지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애플의 자본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창고 같은 공장이죠. 공장에 공장에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수레 하나만 있고 수레 하나 있고 그 위에 노트북 딸랑 하나 있는 거죠. 애플은 애플은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이거지만 만드는 건 다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팍스콘이 만들죠. 만드는 건 전부 아웃소싱합니다. 제조업은 전부 다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거기서는 창출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쓰는 애플의 아이폰 가격정책을 보시면 이거는 진짜 얘네는 핸드폰 팔아서 돈 안 벌 생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iOS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애플은 구독경제로 간다는 거죠. 무형 자산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PBR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애플의 정책이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표현으로는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더 많이 절감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맥도날드는 우리가 자본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자본이 마이너스요? 네. 자본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본이 마이너스면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본 잠식.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어놓고 까먹고 까먹고 해서 돈이 더 이상 없어. 주체가 더 많아. 자산보다.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마이너스이고 실제로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미국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다 자본을 엄청 줄여요. 자본을. 그런데 얘네도 왜 이런 거지?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줄이는데 그러면 자본이 왜 필요할까요? 회사가. 우리 3프로TV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본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뭔가를 놔둬야지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좋을 때는 돈을 안 하고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돈을 해놨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익이 안 좋아질 때 투자를 빵 해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펙스라는 거지 투자라는 것을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미리 좀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런가요? 무형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가 무형 경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SO1 아까 실적 설명도 해주셨지만 SO1 같은 회사는 보이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제조업에 투자하잖아요. 제조업의 사이클이 명확하고 제조업이 완전 안 좋은 사이클에서 투자를 빵 하는 거죠. 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큰 규모의 투자를 그걸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짓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는 것도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큰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다. 무형 자산 그러니까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하고 큰 사이클이 없다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진 무형 자산은 깨지지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삼성이란 브랜드가 있어도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애플이라는 그 이름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그래도 그렇지 자본을 이렇게까지 줄여서 나중에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채는 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러다가 얘네 큰일 날 텐데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어쩌려고 이러지? 그런데 걔네들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를 이렇게 쌓아놓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걸 저는 이제 금리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980년대 16%였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 0.8%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미 낮아졌어요.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더 내릴 수도 없고 이거 할 거 없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의 방으로 갔다. 거의 0%에 근접한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 아 여기서 그 방에서는 잘 못 나오겠군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만하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시장을 전망할 때도 결국 금리에 대한 전망이 제일 중요해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쪽 관련된 주식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금리가 결국 또 다시 시간의 방 맞네. 그러면서 또 다시 내려오고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야 이거 금리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나 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3년 내내 저금리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반등하다가 요 며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결국 이제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거다. 바이든이 되면 올라갈 거다. 뭐가 되면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저런 위험천만해 보이는 자본정책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형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특징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 뭔가 무형 자산이라는 게? 무형 자산이라는 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애플을 누가 다른 데가 사간다고 해서 되겠어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 거래될 때를 언제 거래해야 될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이 망하면 애플이 망하면 애플 브랜드 이거 사갔라. 사갔라 그냥. 거져줄게. 이런 거고 두 번째는 M&A가 되는 겁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구글이 그냥 미친 척 하면서 사는 거. 애플을 산다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애플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3프로 TV의 브랜드를 잘 안 된 경우는 말씀 안 드리고 잘 돼서 어디 다른 어떤 CNBC나 아니면 블룸버그에서 사는 거죠. 3프로 TV의 브랜드 가치를. 그럴 때는 어떻게 사갈까요? 굉장히 비싸게 사줍니다. 비싸게 사주겠죠. 그럼요? 안 그러면 파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못 팔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거래가 잘 안 돼서 두 가지 케이스 완전히 그냥 망하거나 정말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 활발해지고 무형 자산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무형 자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형 자산이 거래가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런데 무형 자산도 거래가 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미묘하지만. 예를 들자면 STO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그 토큰 중에 하나입니다. ICO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 개념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떤 개념이냐면 NBA 농구 선수 중에서 이런 걸 한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버는 돈의 연봉을 ICO를 하겠습니다. IPO를 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빅히트가 IPO를 했잖아요. 기업 공개를 하는 것처럼 나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구 실력이라는 무형 자산을 파는 거죠. 시장에. 3년 동안의 농구 실력을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내가 파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너네 밸류이션 해보고 그거 사간 사람은 또 서로 서로 이렇게 팔고 하면서 거래 한번 해봐.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향후 3년 동안 버는 연봉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주고 연봉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움직임인데 이게 저는 앞으로 이런 부형 자산이 거래되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평가가 안 돼요. 잘.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이 어려워요. 너무 무형 자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 이거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하기 어려운데 검색 엔진이라는 플랫폼 이런 거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이거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해야 되지?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지금 만들면 얼마들까? 지금 만들어서 그 정도까지 치우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 비용이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고 그런 거 개발해야 되고 코딩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메소드라고 해서 그 방법론을 보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되게 저도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코드를 열어봅니다. 검색 엔진을 만든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를 열어봐서 줄이 막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엔터가 나오고 엄청 줄수가 있잖아요. 그게 줄수를 다 세는 거예요. 5만 줄. 그런데 5만 줄 중에서 이거 쓸데없는 거 빼고 그러면 한 3만 줄 정도 되는 것 같아. 3만 줄 정도를 코딩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급에 되는 엔지니어들이 한 1년은 해야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연봉 계산하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키팩터는 뭐냐면 그분들의 연봉이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연봉.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키팩터가 된다는 건데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레벨일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프트. 네. 그 우버의 경쟁자죠. 작년에 대졸 초임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리프트의 초임. 그러니까 신입사원. 네. 그래도 잘나가는 회사니까 한 8만 불 봅니다. 8만 불. 2.8억입니다. 초봉이요. 2억 8천이요? 네. 2억 8천. 초봉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안 줘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든 것은 가격은 수급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간다는 얘기. 그렇죠. 굉장히 키 되게 중요하게 잘 개발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포항에 있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공대가 뭐? 하나밖에 없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작년 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잘 알던 형이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떻게 지내요?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그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효석아 그런데 내년부터 나한테 AI를 강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 AI 하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해요? 물론 하나도 모르시진 않겠죠. 아시는데 약간 좀 엄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튜브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질의 정말 좋은 양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규모로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지금 IT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몸값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엔지니어들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친구들이 다 금융권 간다고 저를 옛날에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부러워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금융권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는 제조업 엔지니어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친구들이 요새는 부럽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직하시면서 연봉을 많이 올려가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라는 가정하에 그렇긴 합니다만. 옮길 때마다 구배실이 푹푹 올라가는군요. 네. 엔지니어들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혹시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이거는 무형 자산 아니죠? 가입자도 무형 자수죠. 무형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은 월 따박따박 15,000원씩 이렇게 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평가도 되고 가치가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형 자산으로.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무형 자산인 겁니다. 구독자 수, 구독자가 어디에 뭔가 이렇게 이런 물건, 이런 마이크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유형 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형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형 자산에 들어갑니까? 네. 무형 자산이 돈을 버는 건 되게 많은 사례가 있죠.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무형 자산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되게 계량화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 애플이 브랜드 가지고 돈을 얼마로 번 거지?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 가입자는 계량화하기 쉽지 않나? 한 달에 15,000원. 한 달에 15,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무형 자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무형 자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대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형 자산을 담보로? 그렇죠. 저도 첫 직장인 은행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하는 업무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 유형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형 자산으로 담보를 하기는 쉬운 게 왜냐하면 이거 딱 보면 이거 얼마짜리고 감가사건 얼마에서 몇 년 동안 이거 딱 때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형 자산, 3프로TV라는 무형 자산이 있는데 은행 가셔서 대출해 주세요. 나 정프로요. 돈 좀 빌려줘서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은행이 밸류에이션을 못 하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가 가치인데요. 그럼 알 수가 없잖아. 너는 이거 천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라던데? 이렇게 되니까 대출도 어렵다라는. 아니라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부터 일단. 네. 그래서 이게 대출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로 은행의 대출은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은행 쪽에서도 최근에 모 은행에서도 저한테 리퀘스트가 온 게 무용 자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용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은행이 대출이 늘어나지 않겠는데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 자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주식 사야 돼? 이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 결국은 해 주셔야죠. 네. 그 얘기 안 하면 또. 그 얘기 지금 한 시간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안 해도 정 프로님은 항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뭘 사라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용 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들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생각을 해보면 무용 자산을 투자를 많이 해본 회사 이런 회사를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 자산에 돈 쓸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연봉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몇 년이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를 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얘는 이 정도 능력이고 몇 년 차인데 이런 업무도 했고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A등급, S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과감하게 돈을 줍니다. 구글의 시니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 받으신 분도 있어요. 20억을 왜 받아요? 연봉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 그 정도로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본. 그러니까 사람에도 투자를 많이 해보고 무용 자산을 사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해본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으로 돈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단순히 이거는 성장주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용 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 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들도 사이클에 따라서 아주 좋은, 많이 쌌을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거는 꾸준히 가는 그런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용 자산, 오늘 말씀을 쭉 잘 해주셨는데 무용 자산도 뭔가 단점이라든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용 자산을 같이 평가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거래도 안 되고 이걸로 대출도 안 되는데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치면 그중에서도 좀 위험한 무용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용 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용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잘 발라내시고 하시는 거는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기 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기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게 사기 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무용 자산 이 정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입자 몇 명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입자는 어떻게든 끌어오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사용자 수는 없다든지 나중에 결국에는 머니타이제이션이 안 돼서 돈을 못 번다든지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얘기는 쭉 기억을 해보시면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무용 자산에 대해서 아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용 자산에 어떤 회사들이 잘 투자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양질의 무용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스닥 중에서 우리가 빅테크 그래서 아마존 이런 회사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얘네들 안 좋은 거 아니야? 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규제 안 되던데 독과점 뭐 이거 한다던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주가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ETF가 하나 있는데 그 ETF 이름이 뭐냐면 넥스트 나스닥 100 지수예요. 넥스트? 나스닥 1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를 뽑아놓은 지수거든요. 그런데 101등부터 150등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플랫폼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미국에는 되게 무용 자산을 돈 버는 기업들이 많고 이쪽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회사들 좀 밑에 단에서 좀 작은 회사들은 사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독과전법으로 이 빅테크 주식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정책,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정책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무용 자산으로 돈 벌려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계속 인정받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근데 이건 정말 아주 짧게만 제가 갑자기 생긴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있고요. 100일부터 200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1부터 100까지의 기업들이 향후 3년, 5년 혹은 10년 사이에 더 불리면 불렸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기능한 예감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플랫폼이 어떤 쏠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00일부터 200일까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냥 낯삭 100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플랫폼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든 네이버든 어차피 국내 비즈니스만 하고 확장성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고 있는 플레이는 이 세상을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점점점점 이게 지금 넓어지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모빌리티도 한다고 하죠. 이게 다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도 한다고 하고 뱅크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도 여전히 그 플랫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직방 같은 회사. 미국에도 똑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회사의 침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아주 명쾌한 대답을 내놔주시는 우리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 한 1시간 가까이 무형 자산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 좀 많이 들어봤고요. 우리 이호석 팀장님 다음에도 한번 저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훨씬 더 편안하고 김 프로님하고 할 때는 또 보다 편안하고 치킨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렇습니까?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주말에도 좀 먹었는데 한 마리 제가 소개시켜요.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га